아, 왜 안 무는 거야? 루어가 너무 불량식품처럼 생겼나?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보는 시청자는 일도 관심 없고 재미없지만 낚시하는 놈만 아주 재미난 우리 한치도 치, 세치, 준치, 뿌 뿌 뿌 뿌 뿌! 강준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완전 미친데기 장마철이라 바다로 낚시를 갈 수가 없어요. 아무튼 오랜만에 준치, 준치, 강준치 손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비가 많이 온 것이고 생각보다 물이 많이 안 불어났네요. 아, 이러면은 강준치가 없을 확률도 높은데 와, 갈매기 새끼들이 여기까지 날라왔네요. 아, 뭐 죽어먹을 게 있나 봐요. 어, 대박. 아니, 대충 이 정도 던지면 쇼파이트 한 번 정도 오는데 강준치가 안 들어왔나? 아, 아무래도 강준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음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낚시는 아쉽지만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.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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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